안녕하세요. 외국 K9 운용국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육군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에서는 외국군 대상 교육으로 육군 국제과정을 개설해 첫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육군은 우리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협력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해외 주요 방산 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산 무기체계와 전술적 운용을 교육하는 육군 국제과정을 최초로 개설하였는데요. 올해 교육과정은 국산 명품 무기 대표주자이며 세계 각국으로 활발히 수출되고 있는 K9 자주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교육은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호주 폴란드 이집트 3개국에서 14명이 참가해 진행 중인데요. 그동안 타국과의 군사 교류 시 한국군 무기체계 구매국들로부터 실제 무기 운용자인 한국 육군의 전술적 운용 노하우 전수와 정비 교육과정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작년부터 국방부, 방사청, 방산업체들과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전반기에 주요 방산 협력국과 잠재 구매국을 대상으로 육군 국제과정을 개설하여 첫 번째 교육생들이 교육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교육은 기존 방산업체에서 실시하던 정비기술 위주 교육에서 더 나아가 외국군 대상으로 육군의 병과학교에서 무기체계 운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교육훈련 체계 과정을 개설한 것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도 무기 수출 후 이렇게 꼼꼼하게 교육을 전수해주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방산업체에서 무기 조작 방법과 정비 교육으로 끝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민국은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용방법 전술적 운용과 정비 분야 등 다양한 교육을 군에서도 나서서 제공하기 때문에 해외 도입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지원해주는 진심어린 K-국방의 한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는데요. 기존의 K-9 운영국들을 대상으로 한 유저클럽도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줘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육군 국제과정은 장비 운용능력 구비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군 야전부대 훈련에 참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화 훈련 체계를 체험함으로써 육군의 우수한 교육훈련 체계를 이해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고 하는데요. 1주차 교육기간에는 도라산 전망대 등 안보견학과 육군과학화훈련단 KCTC 훈련 참관, 육군사관학교 소부대 과학화 훈련 체계 체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우리 육군의 과학화 훈련 체계를 체감하는 현장 위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서 3주차 교육은 육군 포병학교 K9 자주포 운용자 교육과정 입교식을 시작으로 K9 자주포 장비 조작, 시뮬레이터 실습, 포탄 사격, 사용자 정비 등 K9 자주포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 K9 자주포 운용 전 시뮬레이터 실습을 받은 외국군들은 체계적인 대한민국 육군 교육체계의 우수성을 체감하고 실제 장비 기동 없이 K9 자주포 조작을 숙달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실습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기간 중에는 K9 자주포 외의 K808 차륜 형장갑차, 장애물 개척전차, K2 전차, 화생방 정찰차 등 대한민국 육군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의 호평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만 사지 말고 좋은 것 많으니 돌아가서 다른 것도 사자고 홍보하라는 뜻이지 싶습니다. 또한 포병학교 교육 후에는 야전부대 훈련에 직접 참가하여 주특기 훈련, 기동 및 포탄 실제 사격 등 연합훈련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육군 책임자로 교육에 참가한 매튜 깁슨 밀러 소령은 한국 교관들이 제공하는 기술과 지식, 경험은 호주군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소감과 함께 AS9 자주포가 호주군에 정식 배치되기 전에 K9 자주포의 다양한 전술적 운용 방법을 배워갈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고수 중위는 육군 국제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폴란드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다며 특히 참가국 장병들과 포병 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혀 교육에 매우 만족한다는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이같이 이번 육군 국제 과정은 군사 외교 차원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방산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는 11월에는 기계화학교에서 K2 전차 과정 군수학교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정비 과정을 개설하고 2025년 이후에도 방산 수출 무기 체계를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름도 모르는 한반도로 파병을 온 수많은 유엔군들의 도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게 된 지금은 도리어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의 안보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무기를 사가고 우리나라가 앞선 군사교육을 전수하고 있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단순히 무기 판매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진심어린 보답의 마음으로 우리 군이 나서서 돕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무더운 장마철에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굳건한 국토 수호에 흘리신 땀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늘 국군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은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